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개미일이고요. 바로 검은 양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 머리 좋으신 분들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고요. 아주 양심적이고 아주 선비같은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착실한 사람들이고 남의 해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 구슬수는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일주가 되겠죠. 그러나 아주 고운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리라 봅니다. 자 오늘 짓띠 약간의 이별수가 있네. 그죠? 온전살에 들어와 있을까? 데이터는 내일로 하시고요. 오늘 입조심하시고 남의 해를 참견하지 마시고 소띤도 약간의 관제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대중교통에 가시고 멀리 가실 때는 부드럽게 너무 무리한 운전을 좀 상가하시기 바랍니다. 범팀도 투자운이 좋네요. 오늘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만사형통이 되겠습니다. 자 무미 토끼띠도 그죠? 오늘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죠. 모두 이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모든 것이 연애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고 명예가 올라가는 날이 되겠네요. 용팀도 앞길이 열리는 그리운 운조. 그래서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뱀띠도 오늘 뭡니까? 동료가 생기는 그런 운조가 친구가 생기고 우정이 삭트고 연애가 이루어지겠죠. 만사형통이 되겠습니다. 말띠도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되겠네요.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죠? 연애, 이사, 수술, 금전운, 사업은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고 건강도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원숭이도 무난한 하루가 되겠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닭띠도 오늘 뭡니까? 순조로운 하루가 되겠네요. 만사가 형통이 됩니다. 무리숨만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뱀띠도 약간의 이별수가 있죠. 사고수가 있고 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보십니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리하다 보면 과욕은 불겁이라 너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어 익히게 됩니다. 뱀띠도 오늘 만사형통이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꿈같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만사형통이 되겠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사이, 애인사이 모든 좋아지는 그런 날이고 이사를 하셔도 성령수술을 해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토요일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새벽에 공기, 바로 멋진 팔봉쌤 집디 공원에서 토요일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짧은 영상, 소초 영상에 다채로운 영상, 어부들의 모습, 여기는 해변가라서 화려센터, 여러 가지 그런 트로트 음악과 더불어서 많은 다채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